어 얘랑 색깔이 좀 다르다 근데 빛깔이 그 미우기야 까만 거 미우기고 까마귀, 미우기, 노란색이 빠져리네 자 오늘의 컨텐츠 민물고기 잡기입니다 잡기 아니야 근데 뭔데? 존나 짧잖아 그거 아 민물고기 잡아서 끓여먹힙니다 오늘 맛있는 매운탕 거리를 한번 잡으러 한번 와봤는데요 자 오늘 저도 처음 와가지고 기대감 설렘 반입니다 자 열심히 꼭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던졌습니다 던졌습니다 미우기랑 빠가다니 오 좋다 이거 매운탕 전나가있어 이거 존나 맛있는건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빡아 빠가 빡아 빠가 세 마리? 비우기야 이거 빠가 자 이렇게 떡지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가 나왔나요? 한 마리 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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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비우기 오 여기다 여기다 오오 일단 미우기 하나 넣어 아 빠가있다 와 미우기 됐나 맛있겠다 아 아 갈려다구요 방생 마인 아 오오 오오 대박대박 와 나이스 대박대박 오케이 가져야 돼 요거면 됐지 자 자 민물뽁이면 더 끌어보겠습니다 까시죠 자 여기서 민물고기 손질이란 별거 없습니다. 민물고기의 배장을 따내 주는 일을 의미하는데요. 칼로 배를 갈라서 안에 있는 것들을 싹 끄집어 내주면 됩니다. 참 쉽다 그죠? 호박을 민물 매운탕을 끓이기 위해서 호박을 쓰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넣어 보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좋아요. 지금 잡은 아까 민물고기들을 물에 한번 끓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먹겠습니다. 매운탕에 다데기를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데기란 무엇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된장찌개를 끓일 때 된장을 넣죠? 그렇듯이 민물 매운탕을 끓여 줄 때는 민물 매운탕 소스, 다데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다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수장, 고춧가루, 마늘 다진거, 설탕, 국간장 조금, 생강가루 조금, 그리고 풍미를 더해줄 조미료가 살짝 들어갑니다. 조미료가 들어가서 맛이 기가 막히겠다 그죠? 자, 매운탕이 다 끓여졌을 때쯤 방아님과 전피를 마지막으로 넣어줍니다. 구독! 좋아요! 매운탕! 좋아요! 야! 지린다! 맞지? 이거 완벽하지, 이번에? 내가 괜히 하는 소리가 많아. 그냥 적절하게 얘기해. 그냥 민물 매운탕 좀 넣은 것 같아. 진짜. 어우, 진짜. 이거 진짜 시판이야. 아, 좋으면 오늘 만족합니다. 오늘 컨텐츠 성공입니다. 좋아요. 특유에 딱 그 생선 비린 게 좀 살짝, 살짝 있는데 싫지 않는. 그게 딱 잘, 잘 맞아. 아, 오늘 성공적입니다. 성공적? 아, 나 솔직히 매운탕 실패 같은가요? 진짜요. 과장 하나도 안하고, 음식점에서 먹는 것도 더 맛있는데. 아, 좋죠? 자, 오늘 크레이지 케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소란 건들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루. 잘 노는지만 결국 입니다. 해 진심으로chez다는 거야.